명옥부터 던져봐요, 명옥부터 핑하 바꿔, 핑하 핑하 대충 궁 싸줘, 궁 싸줘 키도, 키도, 키도 그래, 베이딩 나와 지렸다, 너영진 안녕하세요 멜망자? 나도 모르겠어, 근데 한번 봐볼까? 영진아 내가 점수 계산 다 해놨어 탑으로 나갈 수 있고 너 42.9점이라고? 에? 42.9점? 47.9점인데? 라인은 이제 탑으로 돼 있네 근데 판수는 나 왜 어드밴티지가 없지? 본캐로 안 해서 그런가? 아 무조건 본캐로 해야 돼? 아니 근데 이거는 좀 억울한 게 왜냐면 나는 봐봐 제일 점수 높은 아이디가 탑샤코로 이제 829점 찍었거든? 근데 이 아이디를 이 시즌에 이제 829점 찍고 버렸어 다른 아이디로 이제 했는데 다른 아이디 이제 부캐로도 챌린저를 찍었는데 그거는 이제 다 무효돼버리고 이 아이디로만 측정이 돼서 이 아이디가 이제 판수 어드밴티지도 못 받고 원챔 어드밴티지도 못 받는 지금 그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존나 억가당했어 판수 어드밴티지는 못 받을 수 있다 쳐도 원챔 어드밴티지도 못 받으면은 이거는 개호바 아니야? 하나 미치겠네 어? 답변 다 완료됐다 어? 잠깐만 어? 잠깐만요 답변 완료됐음 안녕하세요 티어가 가장 높은 계정으로만 판수 어드밴티지를 계산합니다 자동 점수 계산으로 확인되는 47.9점이 최종 점수가 맞습니다 어 이거 어... 하... 진짜 난... 원챔인데 원챔 어드밴티지도 못 받고 롤 BJ인데 롤 판수 어드밴티지도 못 받고 워! 59고 채환이가 58이야 120 120에서 조모 흔들려니 안녕하세요 같이 나가실래요? 하하하하 아 그래요? 몰래 봤구나 그냥 보내드릴게요 내가 볼 때 여기 오기 싫었던 거 같아 그럼 맛만 한번 볼래요? 아... 맞습니다 좋았습니다 일단 저희 플랜이 뭐예요? 이... 탑으로 나가지만 정글로 뭐 돌린다 뭐 이건가요? 탑과 정글을 제가 둘 다 할 수 있는데 이 탑이 정글로 돌릴 수 있는 픽도 많거든요 람머스 뭐 케인 싸이온 뭐 있어? 오공 자크 다 정글로 가능하면서 저기 탑으로도 돼 뭐 피들스틱 뽀삐 샤코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정글러인데 탑이 가능한 사람 사실 탑 그냥 안 한다 해도 그냥 지금부터 하라 해도 돼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네요 그냥 탑 되시나요 물어보지 말고 뭐 알파이트 오른 스킬 아시나요? 요 정도만 하면 돼 아 그건 맞지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 아 그리고 저희는 구조적으로 미드를 높은 거 써야 돼요 아 미드를 높은 거 써야 돼요 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롤 선생님 한번 물어볼까요? 롤 선생님? 아마 안 할걸요? 진솔 형은 좀 인기매물일텐데 아 그래요? 뭐야 샤코타임이야? 롤 선생님 저기 원딜 초보원딜러님이랑 있는데 미드 한번 맡고실래요? 어 좋은데? 좋았는데요? 좋다고요? 뭐라 하세요? 아무리 초보원딜러씨 있어가지고 가능한 거 같은데 진솔 형 데려오세요 얼른 아니 어떻게 하지? 진솔 형이 40.6점 나랑 또 저희 그 저기서 만났었어 한번 역시 노영진 아니 거기서 잠깐 한번 여기 입맞춰서 써 와 입맞춤까지 해 아 나무나다 그럼 설악홍님 먼저 와보시라고 할까요? 설악홍님이 누구죠? 정글 10점 아 근데 저분 캠 까야 되는데 괜찮으신가? 결승가면 저희 오프라인 가야 되는데 상관없어 상관없어요 어차피 안 못 까니까 괜찮아요? 아니 뭔 소리야 갈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마인드가 이렇게 돼버리면 안 오죠 아 저도 장난이죠 아 네 어 하면 마오카이 말파인트 할 줄은 알아요 궁싸게 원하면 궁싸게 할 수는 있죠 아 네 알겠습니다 만남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장안이님 물어볼까요? 약간 네 네 뭐 샤코타임님이요? 바텀만 보실래요? 16점 우리 한 3점 남네 너무 좋죠 지금 아 좋다 저희가 지금 짤 수 있는 가장 좋은 팀이라 생각해요 저는 저는 현시각 노령진 최고의 팀이다 진짜 크림 할 사람만 찾으면 되겠네 하느님 근데 서포트 모모 하실 줄 아시죠? 저 레오나, 노테, 아모모, 세라핀, 나미, 밀리오, 유미 이렇게 해요 자신감 순으로 약간 자신감 순으로요? 아모무요 아모무요 아모무요? 어 왜죠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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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비에고랑 리신을 가장 잘해요 비에고랑 리신? 탱 하게 되면 아모무, 마오, 세주? 말파도 궁싸기를 할 줄 알고 제가 볼 때 선생님 있잖아요 정글 반 정도 할 것 같고 탑 반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탑만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탑 할 상황이 많이 나올 거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하나요? 출발 준비 중이죠 준비 중에 있어요 근데 샤코타임 예전에 나랑 말 한번 나왔었나? 아 맞아 그랬던 우리 다같이 그냥 말 놨었지 그때 말 놨자 서로 오늘도 맛 한번 보자고요 우리를 크게 내야 될 인물인데 포드웽 여기랑 하죠 한판? 어 한판 하자 한판 하자 네네 일단은 제가 이즈를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하고 약간 픽을 한번 보죠 자이라 정글의 유미 레오나 하자 그럼요 레오나 레오나 오케이 정글 아 잠깐만 정글 먼저 픽할 거 없으면 키아나 해도 됨 자이라 상대로 괜찮아서 오케이 근데 정글 탑 쪽에서 AP 좀 해줘야 된다 오케이 아 나서스를 배낼 거야 나서스 지금 족싹이라던데 아 나서스 개좋아 아 나서스 아 나서스 배낼 써야된다 일단 정글 그러면 먼저 뽑으세요 자신 있는 거 그냥 내가 탑 먼저 할게 어? 비해 그래도 돼요? 아 탱이요? 볼베 해도 돼요? 네 볼베 해도 돼요? 네 볼베 해도 돼요 나는 그러면 잠깐만 나서스면 나 피들 아니면 왜냐면 일단 AP 살짝 모자라거든 아니면 신지드거든 일단 나서스 조질 수 있는 거는 피들이긴 해 피들이긴 해 피들 하자 피들 하자 왜냐면 이제 나서스 시식이 없어가지고 피들 절대 못 끊거든 아 오케이 라인저 끝나 있을 거야 하하 피들 시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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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저거 탑이야 탑 하하하하 하하하하 럼블 저마 들고 하면 그냥 없애지 않을까? 해봐 해봐 데이터 싸 데이터가 없어 저거 뭔데? 하하하하 하하하하 가지무침 가지무침 우리의 얘기를 듣지 않은 시청자 쌤이 갑자기 딱 본다 웃길만해 하지만 이거 진짜 괜찮다 아니 이거 괜찮아 우리는 구조가 있잖아 우리는 할만하다는 말인데 쌤들이 갑자기 들어와서 볼 때는 구조 없긴 해 근데 이거 우리가 얘기 나눈 건 구조가 있으니까 이거 저기 생각 없이 한 거 아니야 이거 막 한 거 아니야 아 하하하하 어 여기 키마바 왔다 괜찮지 지장 없어 기다리 기다리 네 지금 여기서 E 한 번 오케이 이거 빼고 빼고 여기 있어보세요 어 보였어요? 응 탑 좋아 나도요? 저 먹을게요? 네 ETO 해도 되고 일단 키마바트 지우고 정글 필요하면 바로 불러주세요 일단 빨리 풀캠 돌아 제가 와드 다 땄어 나이스 다해 나이스 어? 어? 처음 먹어보는 맛이라 저게 또? 아 탑은 1개 있게 괜찮아 네 상대 미드 집 갔어 나잉 가끔 댕강 나오긴 하는데 상대도 뒤에 있긴 하긴 하긴 한데 탱탱 집이야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 자이라 위에 탑이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니 이거 다 죽을 수도 있긴 하겠다 살짝 해볼래 네 여기서 왔다 갔다 해봐 왔다 갔다 상대 탑 노스펠? 근데 나 탭 있어 나 손에 없어 레우나 한 번 셀만 한데 레우나 전사지시 우리 하지 말자 이제 상으로 갈까? 캠프 돌려고 아래 한 번 해야 겠다고 지금 천천히 한 번她 돌아가 이쪽 한번 와볼래? 그 뭐야 와바와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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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탈탈 pm 레우나 돌아가 라우나 돌 Gym 위 Depression 여기 있다 올라가 나 레우나 빨리 내려와 내려와 아 이게 좀 아쉽네 괜찮겠네 아 일화가 된다 가서 한 번 봐야 되긴 하는데 다이브되나? 다이브되네 윗캠 돌죠 윗캠 윗캠 돌고 위로 가는게 내가 집 끊어볼게 윗캠 돌고 갈까요? 키아노 후반 좋아 후반 후반 보자 네 나 바텀 걸어가는 중 응 와도 되고 노스펠 다이라 받아가 다이라 만날 것 같긴 한데 네 잘 맞죠 킥 빠졌어 이거 빛 꽂아도 내긴 하거든 다이라 이거 요청치고 했어요 바이라 근데 이거 너무 쎄 이거 탑도 싸우고 있어가지고 안 돼 어 네네 아이고 아 버려버렸어 빼야돼 빼야돼 나 집 갔다가 텔로 볼게 아이고 까비 아이고 까비 파도되긴 해 얘네 근데 그냥 나 넷뛰고 지금 우리 전령 싸움 하자 우리 이거 나 네네 파도락 파비 힘이 쎄서 전령해도 되겠다 나 미드가 있고 런블를 잡던가 이거 런블를 선 넘는거다 볼베 가봐요 얘들 다 네명 바텀 네명 바텀 응 볼베 가봐요 볼베 가봐요 볼베 저 일로 일로 갈게요 나 썼스? 와도 없긴 해? 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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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만 썼다 아 파비 됐어 됐어 빠졌어 전령 먹어 전령 먹어 아 이거 내 궁 안 썼어야 되는데 아 씨 까비 얘네 욕먹고 있다잉 네 나 썼스 바텀으로 오겠다 내가 나눠서 상대할까? 어 그게 좀 편하긴 해 나도 어 이거 한 번 잡던가 아니면 궁 있나? 나 궁 있어 나는 궁이 없긴 한데 아니 그 저 저 저 낳았어 낳았어 궁 있어 잠깐만 잡아봐 오케이 잡았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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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카타 탈 가면 돼? 아 나 탈 갈게 이거 탑 한번 보자 이거 연별 노블라냐 아 어떻게? 여기 없는 거 보면은 거기 있을 수도 있거든 아 여기 있다 어디다 여기 여기 어디다 여기 여기 어디야? 뭐 나 중심 맞게 지금 레오나가 여기서 이거 비다 한번 볼래? 나 궁 있어 나 궁 있어 궁꽈자도 돼 궁꽈자도 돼 궁꽈자 궁꽈자 때려 때려 궁꽈자 여기까지 공화있고 노스펠 노스펠 위쪽에 칼부쪽에 그거있다 빼 빼 빼야 돼 무조건 빼야 돼 무조건 빼 쭉 빼 빼는대 한 명 죽은 거면 안 빼대 이거 빼면 돼 빼면 돼 일자도 죽으면 돼 빼빼빼 정글 빼 이건 용 때 싸우자 시야가 너무 없긴 하고 천천히 나와보자 이거 레오나 스테일로 반응 좀 정글 잡아봐 정글 잡고 끝이야 쿨 너무 많이 났는데? 아 아냐 그거 내 자리에 의심 그거 내가 코를 약간 먹으면서 와라는 코를 해야 된데요 그냥 내가 좀 확실하게 코를 못했어 콩..콩하니씨? 하니콩씨? 아니 무슨 콩이죠? 아 저기 콩씨 네? 그냥 불켓도세요 봄씨 아니 진짜 저 튀어나 보니까 자아를 말할 수가 없어서 아 아냐 아냐 그 종글 피드백 하는 건 이번 판 진짜 의미 없다 나를 불러가는.. 아 인정 그러면 그 초원이 못했네 아 맞아요 내가 못했어 아 오케이 오케이 맞아요 일단 상대 픽 좀 보자 아..아트? 탑인가 저거? 탑 아트..혹시 마오 탑으로 상대 가능하나? 버티면 괜찮지 않을까요? 와..싸일? 싫어해? 일단.. 온딜이랑 이제 샤타 샤타 할 거 정해야지 형 뭐 있는데? 형의 생각을 공유해봐 뽀삐정글 아니면 헤인탑 그렇게 말하니까 뽀삐정글인데? 어 뽀삐정글이 나와 보이는데? 뽀삐정글 할게 이들 살짝 나 봐줄 생각해 라인 밀면서 지금 상황 좋아 어디 렌즈 한번 봐 아 정도다 살짝 봐줘 어? 별로 없다 여기 있다 상불까지 나 여기 있어 나 갈게 가 가 가 가 가 절로 가봐 가도 갈까요? 네 가요 가요 큐 살짝 빼고 빼 빼 빼 빼 나도 안써 쏴도 돼 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케이 푸시 네에에에에에에에 미드 볼게 라인 밀어봐 라인 밀어봐 라인 밀어봐 바드.. 아.. 나 일로 올게 와드인 듯? 가는 중 가는 중 올라가봐 올라가 네에에에 가드 올라가요 가드 미드 올라가요 드디어 아드 내려갈 수도 있어요? 가드가 먼저 간다 가드가 먼저 간다 응 뭘까요? 아.. 빼 빼 빼 빼 빼 아 집 갔다 오면 베이드 빼야돼 빼야돼 아 풀 쏘고 빼 좋은데? 니달리하면 못한다 나이스 바텀으로 해둘게 나이스 니달리 높게 더 할 건가요?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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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우리 너무 기분 좋다 이거 좋은데? 어.. 아.. 아.. 아 빠질게 안 할거야 이거 전령 전령 안해 바트.. 바트 내려갔어요 다음 라인까지 바텀 밀고 용불 생각해봐 미드 더 빠르게 밀고 미드 더 빠르게 밀고 다운선 오케이 가드 미드 가드 미드 나이스 나이스 여기 니달리 빠져도 돼 다이스 아트 내려가요 바드도 여기 아트 내려가는 중 아트 내려가는 중 네에에 갔다가 갈게요 장안이 씨 이리로와봐 네에에 아트 다시 왔어요 응 더 오랩이에요 이리와봐 오케이 풀 빠졌어 젖어야 됐다 봐봐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풀 써도 되고 됐었어 오케이 풀 만해 나이스 나 블루 할게 미드도 피 많이 없어 여깄다 에시 공 에시 공 어 궁 궁 미트 피 없어 담배 맞자 맞자 끝 끝 끝 끝 끝 Q 걸어봐 나이스 나이스 좋아 아니 암호모 각 잘 보네 나이스 나이스 이거 나 바텀으로 틀어 나이스 나이스 너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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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내가 킬을 너무 많이 잡네 이쪽까지 와볼래? 애쉬 노스페리라 해도 되긴 해 애쉬 파워에서 버티고 있으면 죽이잖아 파데 이제 태어났어 쌀 테릿지 이거 쌀 테릿어 근데 피 반 무조건 줘 나이스 아트 니아 아트 안보여요 장하니씨 위로쪽으로 같이 와줘봐 유충 뛰자 유충 나도 뛰어줄게 집단 따서 유충 지금 하나 먹었을 것 같거든 하하하하 그림자 섬 높이 이슬아 얼굴부터가 존나 웃겨 그냥 하하하하 꽂아도 돼 꽂아도 돼 상대 없어 상대 없어 해도 돼 해도 돼 솔바우탄 터드려봐 솔바우탄 오우 여기 잘하는데 사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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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여기까지 여기까지 빼 빼 빼 빼 빼 이거 타워 같이 갈거야 이거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아이고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아무 묶음 조심 싸일 아무 묶음 조심 일단 유충 먹고 르블랑 버리키지 일로와봐 일로와봐 물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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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케이 오케이 빼 빼 빼 빼 이거 르블랑이 바텀에 텔탈래? 너가 쪼이면 잡으려고 하는데 쪼일게 쪼일게 나한테 저한테 한번 붙어봐 뒤에 뒤에만 붙어봐 여기 반 아 나이스 반 좀 오 나이스 나이스 용가자 용가자 우리 용가자 너 밑에 밀고 이거 이쪽 들어가 아무 밑에 시야 잡아 마우텔 없어요? 네 확인 이들 이들 마우 살짝 맞대봐요 지금 멍청한 척 바보인 척 딜기 해봐 바보인 척 딜기 해봐 바보인 척 딜기 해봐 바보인 척 딜기 해봐 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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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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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드 없어요? 별 씹었다 계속 싸워 계속 더블유쿨 더블유쿨 7초 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 아아아아악 괜찮아 괜찮아 노플루 골프 오려져 오려져 나이스 다시 용 쪽 갈까요? 공은 줘야겠다 공은 줘야겠다 공은 줘야겠다 합의 뺐었다 집 갔다가 전령하자 나 궁 있어요? 가볼게 마우카이 생각해봐 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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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궁지 어 미안해요 그 정화있다 바드 궁도 생각해야 돼 나도 뒤에 있어 나도 뒤에 있어 나도 뒤에 있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바텀 밀고 전령 막아야 돼 타워 깨면 돼 진솔이 형이 올라와야 돼 진솔이 형이 올라와야 돼 나랑 둘이서 하자 형 뺐다 이쪽 들어와 봐 장하니 일로와봐 아트 잡자 아트 잡자 애들 선생님들 아트 아트 잡을까요? 아트 아트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서 궁 먼저 해 뚜벅뚜벅 걸어 이쪽으로 핑 찍어주는 곳에서 사이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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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큐 큐 큐 큐 큐 큐 큐 큐 큐 closed 끄 tracing 어려워 아트 나이스 나 이렇게 전령 친다 나이스 Russia lear 할 수 밖에 없어요 가방 가지 오오오오 너무 훅 딜러가게 후반불러 entrepreneurial 좀 안 좋을 거 같은데 다들 그 사람이 뭐 하는지 몰라서 상대편도 몰라가지고 다 갈걸? 아니 형도 당했잖아 닉네임부터 강타는 서포트부터 티어 존나 낮아 보여가지고 이 사람 존나 무시하게 된다니까 그니까 내가 CS만 없애면 돼 CS만 없애면 돼 미드 바텀 사이로 해야 되긴 바드 바텀 간다 바드 바텀 간다 형 아 이거 늦게 말았다고 근데 현상은 없어 렌즈, 렌즈하고 아래 와드 아래 와드 미드 푸시할게, 미드 이거 전력 숨어서 뭐 해보던가 미드 전력 깡 아 텔이다, 나 태연한 텔 나 태연한 텔 미드 할테니까 내 핀 찍은 곳에 다 해봐 아트 내려가요 저 같이 내려갈게요 저 내려갈게요 아트 내려가요 아트 여기 나이스 자 미드 바져라 싸워도 돼 싸워도 돼 이거 아트 보자 아트 보자 아트 보자 아트 보자 금 써도 돼 53초 아트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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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야된다 W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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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 블루쪽 여기서 볼까요? 야 이거 우리 블루쪽으로 싸움 열자 상대 블루쪽이 다 있거든 여기 있거든 가자 가자 텔탈 준비 텔탈 준비 나 텔탈 준비 중 가자 내가 먼저 물릴게 그냥 여기 시야 있다 볼게 볼게 가만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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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멀리서 썼어 할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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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트 노플 이게 애쉬 궁이고지 더 가 더 가 더 가 더 가 더 가 휴 4초 휴 4초 휴 4초 가 가 가 가 가 가 가 헤더 된 해도 돼 싸일 안온다 아 까비 나이스 노플 무무만 땡기는데 무무만 마오가 바텀 가고 르블랑이 닦아야 돼 됐어 이제 빼 어 여깄다 여깄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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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론 한번 해보자 천천히 하자 난 이제 정글링 턴 해야 돼 정글링 턴 해야 돼 정글링 턴 해야 돼 지금 좀 물리면 안 되는 턴이야 물리면 안 되는 턴 나 물렸어 미안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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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 빠져 아 메 다 뚫고 바로 떠네 미안하다 바론 막아야 된다 우리 바론 핑아 바꾸어 핑아 핑아 대충 궁 싸줘 궁 싸줘 키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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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쉬부터 해쉬부터 빼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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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이적이 나와 찢었어 지렸다 너영진 류기니 많다 르블랑이 최대한 기다리 좀 빼줄래 형 기다리 좀 빼줄래 형 기다리만 빼줄래 기다리만 빼줄래 아 이거 잡는 느낌으로 가자 오케이 먹고 잡아 다잡아 다잡아 이거야 저기에 난 여기까지 봐줘도 돼 봐줘도 돼 봐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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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줘도 돼 봐줘도 돼 봐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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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시 노궁이다 봐줘 봐줘 여기 봐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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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해줘 W 해줘 안좋다 안좋다 돼 돼 돼 돼 돼 어 빼야 돼 내가 쿨을 잘 맞췄다 터너니까 죽어야 돼 빼야 돼 죽어도 돼 잡고 죽자 괜찮아 어차피 우리 사용보면 돼 오히려 후보난타 한 번 더 하고 좋다 다 한 번에 더 잘 쓰면 돼 원래 이게 사전에 그냥 궁은 쓰지 말고 약간 요런 요런 거나 아니면 궁 이쪽 이쪽 가줘 가줘 텔 꽂아봐요 텔 아까 다음에 웨이브에 텔 큐 한 번 더 해봐 아트 봐줘 아트 아트 봐야 돼 아트 봐야 돼 할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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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나이스 진수월이 형 안되고 살짝 빼면서 해야 돼 어 뭐야 나 여기까지 여기까지 뭐지 방금 빼자 컴퓨터가 끔참 아트 나 빙사야 나 빙사야 아트 날렸어 아트 날렸어 천천히 뒤로 빼면서 해 빼면서 해 빼면서 해 천천히 해야 돼 아트 봐야 된다 우리 아트 봐야 된다 천천히 해야 돼 일로 와야 돼 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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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다 들어갔어 가자 가자 아 근데 못 끝낼 만다 3차까지만 하고 우리 이제 바론가자 바론시앗 야 이거 빼야겠다 부시에 던지고 빼빼빼 쭉 빼 올려도 돼 상관없어 싸워도 돼 W OK 나이스 암라인 암라인 천천히 암라인 아트부터 아트부터 맞으러 아트 못 잡으면 안 돼 아트 잡아야 돼 나이스 잡았다 나이스 나이스 피가 없어서 못 되죠 나 죽고 싶은데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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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킹 노령진 믿고 있었다고 가 가 가 가 잡아 잡아 끝내 아 이거 좋은데 영진이 형 미쳤지 와 이 판 진짜 잘했다 근데 아니 잘하는데 아니 샤코만 아니 샤코 원툴 그거 하는데 유튜브용이네 이거 와 근데 롤 선생씨가 너무 다 잘한다 아 근데 진솔이 형이 솔킬 너무 잘 찾았다 와 인정 와 지렸다잉 아니 장한씨 아무것도 잘하네 네 혹시 마오는 없었나요? 한 마오 타임 아 지렸어요 마오 지렸어요 진짜 잘 맞췄어요 아니 저거 저기 아니다 멸망전 나갈 수도 있겠는데 이거 진짜 괜찮은데 아니 나는 그 샤코 타임이 존나 잘하네 아니 이 형이 간절함이 너무 느껴져서 좋아 나는 내 상상 이상으로 존나 잘하는데 플레이가 너무 간절해 너무 좋아 내일 뭐 저녁에 뭐 이 그대로 할 거면 뭐 연락하세 영진이 형이 8시 10시 12시 스크림 잡아준대요 내가? 스크림 아 이거 누가 잡을래 아 그럼 일을 이렇게 하자 우리 하다리 돌려서 한 명이 팀장 하는 거야 하다리 타자 이거 하다리 타서 그 한 사람이 아 타요? 어 총대 매는 거야 응 자 갑니다잉 하다리 누가 타주세요 아무나 내가 그럼 5번 할게 갑니다 아 와 나이스 와 나이스 와 대박 와 나이스 야 역시 역시 진솔이 형 야 역시 금손이다 금손 진짜 운명이다 이거 형 진짜 이거 악